오늘은 진심으로 진지하게 광우병으로 뇌에 구멍난 여자들을 보여드릴 겁니다. 다들 안산이라는 양궁선수를 아실 겁니다. 이 사람은 최근 인스타에 한국 매국노 왜 이렇게 맞냐라는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.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매국노라고 발작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이 사진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가죠. 해당 건물은 일본 컨셉을 가진 식당의 인테리어이고 안산은 지금 일본 컨셉 식당 지나가다 보고 화가 잔뜩 나서 부들부들거리고 있다는 거죠.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 장소는 광주광역시 보이저첨담이라는 건물 속 장소입니다. 보이저라는 영어를 알지 못하는 저항력 빡대가리 여성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예전 보이저 탐사선이 있었던 것 같이 여행자 항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건물 이름부터 보이저로 지어놨으니 당연하게도 건물에는 미국 컨셉의 음식점 태국 컨셉의 음식점 프랑스 컨셉의 음식점 중국 컨셉의 음식점 등등 컨셉으로 가득한 음식점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해외여행 컨셉 건물에 찾아가서 수많은 음식점들 사이에 굳이 일본 음식점 사진을 찍고 매국노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. 본인 발로 꾸역꾸역 광주까지 기어가서는 굳이굳이 저 많은 음식점 중에 일본 음식점 사진을 찍고 불편하다 말하는 저 한국여자 역시나 웅행웅 쇼커 터버허버 쓰고 전장연에 50만원 기부한 여자와는 가까이 하면 안된다는 팩트가 드러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FM을 하면 세상 모든 게 불편하고 표독스럽게 변한다는 진리를 여러분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. 아무리 노재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굳이 지발로 저기까지 가서 저지라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북한의 남진대 같이 와서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병자호란으로 국토를 개박살냈는데 중국집도 불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적건 너무 오바다 라고 말할 테지만 역시나 우리 표독스러운 한국여자들 안산의 인스타스토리 매국노발언에 대해서 존나 멋있다 속 시원하다 나 안산이랑 사랑에 빠진 듯 이라는 말을 하며 안산을 개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식당 간판이 저거라니 매국노새끼들 뒤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자 그렇다면 저는 똑같은 사이트에서 쓰여진 하나의 다른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금 보여드린 안산 옹호글도 여성시대에서 쓰인 글이고 일본여행 정보공유글 역시 여성시대에서 쓰여졌다는 거 아시나요? 다음 카페는 댓글 9999개가 한계치인데 그게 43차까지 이어졌고 44차까지 이어져 있는 현 상황을 보시죠. 일본 컨셉의 음식점을 보고 매국노라 지랄지랄을 하던 여자들은 일본에서 귀국했는데 미련이 줄줄 남아 귀국했는데 일본 또 가고 싶다 너무 아쉬워 또 가고 싶어 일본 여행하며 내내드는 생각은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일본에서 밥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시키고 눈물을 흘렸어 라면서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하는 건 우리 한국여자들인데 어째서 매국노 매국노 이지랄을 하는 걸까요? 매국노에 뺨을 때리고 싶으면 자신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면 되는 건데 우리 한국여자들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라도 났는지 진지하게 이해 안 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본 여행 연속 4번 갔는데 다음에 또 일본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저 여자도 여성시대를 사용하는 FM리스트라는 놀라운 사실 여시들 나 이번에 휴가 3일 받았는데 일본 가도 될까?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쁜 곳 가고 싶은데 솔까 일본 밖에 없잖아 노재팬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갈까 말까 일본 가도 누가 욕 안 하겠지? 라고 말하며 일본 간다고 누군가에게 욕먹을까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한녀 갱가슈 나도 노재팬인데 저번 달에 일본 다녀왔슈 일본 여행 간다고 노재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녀와서 또 열심히 불매하면 됨 기억지읍 다 그러더라 일단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해 노재팬이 별건가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이 한녀들이 이해 가십니까? 안산의 매국노에는 환호하며 노재팬을 하는 한녀들 하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일본 여행을 사랑하는 한녀들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정신나간 사람처럼 집착합니다 딱 봐도 올바른 말 도덕적인 말을 내뱉는 자신의 모습에 취한 한녀들이 많죠 그녀들에게 일본 불매운동은 하나의 패션일 뿐입니다 나 역사의식 있는 여자야 나 깨어있는 여자야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녀들은 오늘도 이를 악물고 노재팬을 외치며 뒷구멍으로 일본 여행을 가고 있죠 남성들은 안산의 저 행동을 무개념이라 욕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안산을 옹호하고 노재팬을 해야 한다 말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한녀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일본 좋아하냐고요 100%의 확률로 한녀들은 일본을 싫어한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 방문객 중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65%의 한녀들이 일본을 방문 중이죠 앞에서는 역사의식 있는 척하는 한녀들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죠? 이중적이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한국 여자들의 이중성 저는 여초 회사를 다니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따라 더 감정이 이입되네요 아가리로 노재팬 노재팬 거리다가도 오픈 아래 휴가 하나 더 써서 일본 가는 간호사들 존나게 많습니다 일단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해 노재팬이 별건가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는 거지 나는 이 병신 같은 마인드를 우리 한녀들은 기본적으로 장착 중이고 그녀들의 내로남불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죠 오늘 저는 쇼컷 웅행웅 허버허버 말투 노재팬 전장여는 과학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일본 여행 경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누구보다 일본을 좋아하면서 왜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걸까 우리 한녀들